숙박업소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급적 저층으로 예약하겠다는 손님도 부쩍 늘고 있고요.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%에 불과했습니다.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.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기 힘들다는 인터넷 게시글입니다.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숙박업소 예약은 가급적 저층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. 2018년 이전에 준공된 소규모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입니다. 취재진이 2018년 이전에 준공된 숙박업소 가운데 한 곳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.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거는 잘 좀 돼요? 스프링클러는 잘 모르겠고요. 북쪽이 다 보여요. CCTV로. 화재 나오면 바로 연기 이런 게 다 보이죠.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이거 연기 감지 있어서 화재 작동이 다 돼요. 소방청은 전체 공동주택의 35%인 만 5천여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 가운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비율은 고작 15%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소방청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담뱃불 같은 경미한 화재도 포함돼 있어 정상 작동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소방청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공동주택 불시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.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.